미사역 마지막 초역세권 완성된 중심생활 인프라 차원이 다른 명품생활까지 이 모든 프리미엄을 품은 스위체만의 스페셜라이프가 시작됩니다 미사 아넬로 스위첸 프리미엄 4 프리미엄 1 프리미엄 쾌속교통망 미사 아넬로 스위첸은 5선 미사역을 바로 앞에서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초역세권 오피스텔로서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강남 송파로의 빠른 접근성으로 출퇴근이 더욱 빨라지며 올림픽대로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를 통하여 여의도를 비롯한 서울 강동 강남권의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프리미엄 2 완성된 생활 인프라 단지 앞 미사를 대표하는 특화거리인 차없는 거리를 한걸음에 누릴 수 있으며 중심 상업지구 내 핵심 번호가에 위치해 관련 종사자와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필드 하남, 이마트 하남점, 코스트코 하남점 등 대형 쇼핑몰이 가깝게 위치해 풍부한 배우 수요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단지 주변에 미사중앙초등학교, 미사중학교 등 풍부한 교육시설이 향성되어 있어 자녀교육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프리미엄 3 미사호수공원 미사아넬로 스위체나 차없는 거리를 이용하여 6만여평의 미사호수공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호수공원 순환로를 따라 여유로운 산책과 공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호수, 산책로로 구성된 경정공원 34km 길이의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미사한강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었습니다 프리미엄 4 고호선 연장 서울 강남을 가로지르는 황금노선인 고호선 5단계 연장이 예정되어 있어 서울 접근성이 더욱 빨라질 것이고 강동, 하남, 남양주선까지 도시와 도시를 빠르게 연결합니다 또한 각종 토지택지 개발지구가 완성되어 미래가치가 돋보입니다 프리미엄 4 고호선 연장 한국국토정보공사 미사역 마지막 초역사권의 스위첸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라스트 에디션 미사 아낼로 스위첸